성능좋은 네비형 님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뒤에 쓰여있잖아요. 이렇게 471BSE라고. 근데 SE를 다운받아야지. 471BSE, 471 뭐 이렇게 있는데. 471B도 받으면 안되고, 471B도 받으면 안되고. SE는 SE를 받아야지. 471B를 다운받거나 471B를 다운받거나, 471B를 다운받거나 하면 안되고, SE는 SE를 다운받고, B는 B를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 멍청한 새끼들이 알려줘도 몰라. 알려주면 오바를 하지 말라니까. 알려주면 알려준 만큼만 하라고. 알았어? 네비형님 보시는 분들은 뭐 잘할거야. 알았어. 자, 업데이트. 네비형님 항상 강조하는 것보다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를 잘하자. 네비형님이 강조, 또 강조하는 거지.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아, 이 배경이 영 마음에 안들어. 아, 좀 멋있게 만들어놓겠어. 블랙에다가, 블랙에다가 뭐, 아까는 레드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자, 업데이트 시작하고. 여기 써있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471B면 471만 다운받으면 되고, 471B면 B를 다운받고, 471S이면 S1 다운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지가 471 쓰더라도 SE를 다운받고, 471 이러니까 망가지는 거지. 어? 그리고 멈추면 가만히 해 또 그냥. 어? 저거 쳐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망가지고 나서는 네비형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그냥 만지지 마. 제발. 네비형님 말 듣고 만지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공장행을 간다. 공장행. 나도만 같은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 그, 그, 카드를. 제거 확인 누르라는데, 카드 제거하면 될걸 아마. 카드를 제거를 하면은. 확인 누르면은. 이제 리부트 하고. 꽂고. 마무리. 471BSE 스페셜 에디션인가 보다. 471. 벌크 스페셜 에디션. 성능 좋게 잘했고. 자, 똥이 암. 똥이 암 한번 눌러주고. X 누르고. 그래서 설정. 제품 정보. 자. 자, 2023년 3월 10일부터 업데이트 한번 해봐야겠다. 업데이트하고. 이제. 이게 지니꺼, 만도꺼, 뭐. 동시에 한꺼번 업데이트 하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거니까. 일주일, 뭐. 한달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하여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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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 일. 20살 이상이잖아. 근데 왜. 겨우 한시간을 못 기다려. 아니야. 일주일 못 기다리냐고. 애도 아니고. 자. 여기 업데이트. 자. 471BSE 2.00버전. 예. 자신걸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한번. 또 한번 진행해 볼까. 되나 안되나. 예. 자. 없습니다. 자. 끝나고 자체에서 삭제를 하나 보다. 내비형님 이구요. 예. 모르면 항상 댓글 남겨. 댓글 써줄게. 댓글 잘 써주니까. 댓글 남기고. 뭐 살때도 항상 내비형님한테 오시고. 그럼 되는거야. 엉뚱한 데 가서 쳐가서 하지 말고. 말 이쁘하네. 말 이쁘게 하고 일 못하면 뭐다. 사기꾼이다. 말 이쁘게 하고 일 잘하면 좋은데.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이중 성격 쓰는 새끼들. 어. 그거는 그냥 사이코패스라 보면 됩니다. 내비형님은 항상 이래. 투덜투덜. 일도 투덜투덜. 일은 잘해. 안되면 계속 밀고 나가 그냥. 손님들이 좋아해. 안되면 밀고 나갑니다. 사람들과 함께해서 colleagues입니다. 일도 투덜투덜투덜. 일도 투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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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도으로 화삭한 307-209-20107-2011. Hou악한 힘이. 그래서 오늘 이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금전투덜투투투덩해야죠. 오지ո. 인이. 올렛아엑아. 컷이.